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오늘 면담하는 자리를 갔습니다. 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유급과 휴학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 향후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. 다만 정부는 휴학 승인이나 유급이 아닌 학생 복귀를 독려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.